또 다른 학교 현장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학부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동성애 문제도 있었고요 또 역사교과서나 성교육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교과서를 가지고 오질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을 땐 교과서 잘 만들었겠지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했는데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어느 순간 교과서를 분석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이제 성교육 교과서라든지 역사교과서를 분석해놓은 자료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었구나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죠 일례로 성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평에 살고 있는데 재작년에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한테 남성 성기 모양의 콘돔을 씌우는 실습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몇 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이요 이게 아마 그때 축제 기간이었는데 축제 기간에 부스가 여러 부스가 있는데 성교육 부스가 있어서 여자들이 뭐냐 호기심에 갔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성기 모양 비슷한 그런 걸 세워두고 콘돔을 직접 찢어서 씌우는 연습을 시켜서 애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엄마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세상에 이게 도대체 뭐냐고 라고 애가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경악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남자 여자의 성기의 명칭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자의 아래 성기 모양을 그려놓고 우리가 굳이 어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음경이다 뭐다 뭐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이들이 그 나이 때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을 그냥 다 진보적으로 알려서 아이들이 과도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 또 중학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학교 아이들이 여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자위행위를 한 거예요 단체로 앉아서 앞의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신데 남자 아이들이 단체로 자위행위를 몇 명은 빠졌겠죠 거의 단체로 90% 이상이 매당님이 중학교 3학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사 선생님은 그 충격에 학교를 쉬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 그 학교의 문제점이 뭔가 따져들어봤더니 너무 잦은 성교육이 문제였던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가 있고 여성가족에서 배출하는 성교육 강사들이 학교에 거의 90% 이상을 포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진적인 성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급진적인 성교육을 시키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 어머니 요즘에는요 애들이 첫 성경험이 몇 세인 줄 아세요? 13.1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콘돔 씌우는 연습도 해야 되고 자기 몸을 방어할 것도 알려줘야 되고 남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게 우리 아이들, 미성년자의 아이들의 100%를 치자면 성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13.1세라는 건 성경험이 있었던 5%의 아이들의 첫 연령, 평균 연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95%의 아이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소수의 아이들 때문에 일반화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의 첫 성경험 나이는 24세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식의 성교육은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미리 알아야 미리 방어를 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 없는 5%의 경험하는 아이들 때문에 95%의 아이들까지도 과도한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에 58개의 성교육센터가 있어요 이건 나라에서 많이 운영, 거의 운영을 하죠 근데 이건 아마 작년의 일이었던 건데 서울에 있는 성교육센터를 방문했던 어떤 중학생 여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제보를 하신 거예요 아이가 성교육센터로 학교 전체가 다녀왔는데 성교육센터에서 이렇게 가르치더라 얘들아 세상에는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제가 배우기에는 이 세상은 분명히 유전자도 그렇고 남자 여자 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성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선생님이 젠더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는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에는 남자 여자 말고도 수많은 젠더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저희 학부모들도 굉장히 놀랬던 게 물론 젠더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것을 이렇게 성교육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놓고 교육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굉장히 경악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학부모 단체들이 그 성교육센터를 찾아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제출을 하고 규탄을 했지만 이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여성 가족부가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성교육 자체의 이런 모든 방향성이 젠더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남자 여자의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오늘은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저녁에는 남자가 될 수 있는 젠더도 있고 나는 아무 젠더도 못 느끼는 무성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건 우리의 차별일 수 있다 혐오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어떤 부분에서요? 알면은 그 현장을 알면은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그런 고민을 가지십니까? 많죠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활동할 때만 해도 저처럼 알고 있는 소수의 학부모랑 움직였는데 지금 학부모 활동의 방향이 커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일반 학부모들을 저희가 많이 대상으로 해요 예를 들어 지역 모임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지역 모임에 성교육을 하는 거죠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게 성교육이니까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좌편향적인 진보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정말 일반 학부모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들어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성교육을 하도록 엄마들을 지역으로 모임을 가져서 그 엄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엄마들이 모르는 엄마들이 90%예요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있었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래요 동성애에 대해서 막연한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동성애의 폐해라든지 젠더의 폐해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회의 성윤리가 무너지는 우리 아이들의 성의식이 무너지는 것들을 설명을 앞뒤로 차근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엄마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정말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너무 심각합니다